토마토 아침 먹기 11차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이라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30분에서 1시간이 지났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구독,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마워 뺄우물에 찍어서 좋아요 그럼,땅! 뺄우물무지만 한 번씩 뺄우물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토마토를 베어 먹기를 했을 때는 코다리가 맨 마지막에 늘 남아서 장난을 치곤 했는데 토마토를 잘라먹기 시작하고 난 뒤에는 코다리를 들고 올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장난을 치고 싶어 코다리를 들고 왔다. 보통 장난을 한 번만 치는데 오늘은 장난을 한 번 더 치고 싶어요. 오늘은 토마토를 먹으면서 토마토에 대한 식감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다. 토마토의 껍질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. 음식이 다 분해가 되지 않고 음식이 몸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. 토마토를 먹으면서도 음식을 좀 빨리 먹는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. 앞으로 음식을 조금 천천히 먹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